대륭남TV를 구독하고 계시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各位 띄시지지 않는 관중파원 여러분 다자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있을거람 있습니다 재밌으면 여러분들 구독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띄니잔 쇼상 시시 各位 띄시지지앤드 관중파원 여러분 다자오 환영린 쇼칸 차이나는 뉴스 저는 BJ 대륭남입니다 1983년에서 1985년까지 샨시성 샹러시 샹저우취에서 실종사건이 연달아 발생합니다 실종하는 사람은 주로 지방에서 올라온 노동부들 그 다음에 지방에서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 샨시성이라고 알죠? 샨시성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 아니면 일자리를 구하러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983년에서 1985년까지 연달아 실종사건이 계속 일어나 1985년 5월까지 실종자가 한 37명 정도 됩니다 37명 꽤 많이 실종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뚜장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뚜장잉도 그 중에 실종한 한 사람 중에 실종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뚜장잉이라는 사람은 형이랑 뚜장잉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아침을 먹으러 아침 시장에 나갔어요 아침 시장에 나가서 두유도 한 그릇 먹고 요우태오 중국의 아침 아시죠? 이거를 딱 먹는데 먹고 나서 각자 일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뚜장잉은 그때부터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게 1985년 5월 16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5월 16일에 그래서 5월 27일에 이 뚜장잉이라는 형이 아니 이 사람 왜 아니 왜 안 돌아오지? 아니 내 동생 왜 안 돌아오지? 하면서 이제 그 동생을 찾아서 이제 여기저기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을 수색하는 팀을 만들어서 이제 동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내에 들어가서 어떤 그 종이공장 종이제조공장을 지나가다가 거기 있는 직원한테 물었어요 이게 내 동생인데 뚜장잉이라는 동생인데 본적이 있냐 혹시 뚜장잉이라는 사람 본적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거기 직원이 하는 말이 놀라면서 어? 이 사람 나 아는데 이틀 전에 이틀 전에 어떤 남자가 뚜장잉 이름으로 된 량피아오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량피아오가 뭐냐면 요즘은 다 돈 쓰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옛날에 량피아오 그러니까 양식표예요 양식표 이 표를 가지고 돈도 바꿀 수 있고 양식도 바꿔서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량피아오를 가지고 딱 왔어 그런데 그 위에는 뚜장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돈을 빚진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자기한테 줬다고 하더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형이 아니 이틀 전이라고 내 동생 지금 사라진 지가 2주가 지났는데 딱 이러니까 아니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이제 그 직원과 같이 이제 그 사람을 찾으러 가게 됐죠 조사를 한 결과 그 사람이 누구였냐 그 사람이 바로 44세의 남자 여러분들 이름은 롱즈민이었습니다 44세의 남자 이름은 롱즈민이에요 롱즈민 그거를 듣고 나서 다 같이 사람들이 야 그 롱즈민을 찾으러 가자 걔네 집 어디냐 어차피 그 마을이니까 누가 어디 살고 아는지 다 알잖아 이름이 롱즈민 이름이 롱즈민이에요 딱 찾으러 갔지 근데 그 같이 잡으려고 이제 딱 가서 걔가 집에 있는 거야 집에 있어가지고 걔를 딱 끌고 사진 사진 있다가 보여드릴게요 사진 있다가 보여드릴게요 그 롱즈민을 딱 데리고 경찰서로 갔어 경찰서로 막 가려고 막 이제 신랑이를 신랑이를 막 버리는데 그때 또 어떤 사람이 딱 왔어 어 그때 그때는 짱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예 짱씨입니다 성이 짱이야 짱씨가 와가지고 어 이 사람이 롱즈민이라고 아니 나도 이 사람 찾고 있었는데 아니 얼마 전에 내 동생도 일자리를 찾다가 이 사람이랑 일을 하러 갔는데 그때부터 집에 안 들어오고 있다 에 그래서 이 뚜 장잉이랑 짱은 얘네 둘이 이제 조사팀을 그 조사팀이란다 그 사람 찬 팀을 이렇게 꾸려가지고 사람을 찾고 있었던 와중에 롱즈민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고 이 롱즈민을 데리고 경찰서로 갔죠 에 경찰서로 갔습니다 아 그런데 사람을 찾던 이 두 팀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받아보니까 야 이거 뭔가 좀 냄새가 난다 에 이게 뭔가 좀 냄새가 나 그리고 이제 경찰서로 데려가서 이제 신고를 했어요 데려가서 신고를 했어 그래서 그 경찰들이 이제 롱즈민한테 신문을 해요 신문을 해요 야 걔네들이 다 너랑 상관이 있고 너를 너랑 겨쳐갔던 것 같은데 널 걸쳐갔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지금 다 사라졌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롱즈민이 하는 말이 딱 이거야 뚜 장잉의 양식표는 어 내가 가정한 게 맞아 뚜 장잉이 원래 나한테 20위엔 정도 빚져 있어서 내가 그걸 대신 달라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건 내가 가져간 거 맞고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돈을 바꾸러 갔었고 그 후에 걔는 난 못 봤다 걔가 어디 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 걔가 어디 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짱씨 짱씨도 우리 집에 와서 일한 거 맞다 우리 집에 와서 일하고 내 돼지우리 만드는 거 내 돼지우리 만드는 거 도와줬다 아니 돼지우리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냐 일 끝나고 금방 집에 갔다 그 후에 걔가 어디 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 일 끝나고 바로 갔다니까 딱 이러는 거야 근데 그 당시는 중국의 공안들도 일을 그렇게 막 빡시게 할 그때가 아니었어요 네 그때가 1985년도 그때니까 어? 1985년도 그때니까 일을 막 그렇게 빡시게 하면서 그럴 때가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그러면 얘 일단 놔주자 네 놔주자 그냥 집에 집에 보내자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거기 뚜 장인이랑 뚜 장인이랑 그 다음에 짱씨 가족이 안된다 무슨 말이냐 지금 얘를 거쳐가지고 실종된 건데 놔주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말이 알았다 그러면 일단 얘는 오늘 경찰서에 가두고 일단 오늘 밤은 얘는 경찰서에 가두고 내일 한번 얘네 집에 가서 조사해보는 걸로 하자 오케이 이러면서 롱즈민을 경찰서에 가둡니다 경찰서에 가둬요 경찰들은 얘를 가두면서도 한 생각이 그때 롱즈민은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였냐면 옷도 완전 들어온 옷 입고 막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신발도 신발도 맨발로 입고 꽤 하고 키도 되게 작아 키가 막 167 그 정도밖에 안되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왜소하고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있는 요런 민궁이 농민이 뭔 짓을 하겠냐 오바하는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일단 가족들이 너무 반대를 해가지고 일단 가뒀습니다 가뒀어 그래서 5월 29일 그 다음날 경찰 2명은 롱즈민의 롱즈민의 집으로 갑니다 롱즈민의 집으로 가요 여러분들 이게 그 사람 집입니다 아직도 있어요 여기가 롱즈민의 집이에요 사진 잘 보이시죠 이게 롱즈민의 집입니다 완전 총골짜기에요 총골짜기에서 막 어? 막 이렇게 엉켜 살고 있는 그런 총골짜기 여기가 롱즈민의 집입니다 외벽을 보면 외벽을 보면 사방과 창문도 다 흙으로 흙으로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도배를 되어 있었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지하실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지하실 같은 느낌 지하실 같은 느낌이 있었고 방에는 막 완전 뭐라 해야 될까 막 썩은 냄새도 하고 악추도 나고 막 이런 상태였습니다 예 완전 이런 골방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롱즈민의 소개가 나갑니다 여러분들 롱즈민의 소개가 나갑니다 롱즈민이 어떤 사람이냐 자 소개 나갑니다 자 롱즈민 한족이고요 대략 1941년생으로 보입니다 롱즈민 이 사람이에요 잘 보이시나요 롱즈민 자 제대로 찍은 사진 꽤 꽤 잘생겼어 멀쩡하게 생겼어 네 자 1941년생의 롱즈민 당시의 모습입니다 롱즈민은 롱즈민은 6살때부터 롱즈민의 유년시절을 잠깐 말하자면 6살때부터 부모님을 잃었어요 어릴 때 6살 6살때 그 다음에 그때 롱즈민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여동생은 3살밖에 안 됐고요 근데 그 시대에는 아들이 귀하다는 이런 고정관념이라 해야 되나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굉장히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항상 아빠가 밭일을 하러 나가든 어디 가서 일을 하러 나가든 그냥 등에 업고 다녔어요 그냥 맨날 등에 업고 다니고 오냐오냐 하고 아주 귀하게 자랐습니다 근데 6살때 부모님을 잃고 부모님을 잃고 그때부터 이제 약간 좀 기고한 인생이 시작하게 되죠 어린 나이 롱즈민은 그러니까 자기 또래의 친구들 동창들 중에서 나이가 일단 제일 많았어요 나이가 제일 많았고 키는 제일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과 얘의 동창들도 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왕따를 시키는 거죠 왕따를 시킵니다 왕따를 시키고 미워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왕따 당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문화대혁명 시기에 여러분들 원화다거밍이라고 아세요? 원화다거밍 시기에 그게 원화다거밍이 뭐냐 문화대혁명이 뭐냐면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동안 10년동안 마오저둥의 실수로 벌여진 정치운동입니다 문화대혁명 정치운동에 림벼오랑 짱칭이라는 이 두 우두머리의 이 우두머리의 그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좀 악용 이 정치운동을 악용을 했죠 악용을 해서 원래는 어떤 취지였냐면 스지우를 없애자 스지우 스지우가 사구 네가지의 낡은 것을 없애자라는 이 취지에서 시작된 정치운동이에요 그게 뭐냐 스지우가 뭐가 있냐면 지우스상 지우원화 지우펑수 지우시관 요렇게 네가지 한국어로 하자면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풍속 낡은 습관 이거를 없애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한건데 처음에는 좋게 시작한건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 밑에 사람들이 이거를 이 정치를 악용한거죠 이 정치운동을 악용해서 나중에는 집을 털고 폭력을 휘두르고 물건을 태우고 문물들 국가급 문물들을 다 막 막 뺏어가고 민주인사와 간부들의 간부들 약간 조금만 뭐 그런걸 뭐 반대한다 싶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막 처벌을 하고 막 이런식으로 그게 굉장히 중국 역사 역사에서는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악용된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런 전치운동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 룽즈민이라는 애가 홍웨이빙 조직을 만드는거에요 홍위병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전문적으로 집에 가서 집을 털고 있는 물건 다 뺏어 나오고 사람들 막 패고 그런 조직 어 그때 룽즈민이 그 조직을 한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 집 저집 다니면서 막 털기 시작하는거야 막 털고 막 자기가 그때 동안 억압돼 있었던 그런 분노라 해야될까 그걸 통해서 막 푸는거죠 예 예 막 막 때리고 막 막 예 그런데 물론 그날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예 그때는 아주 정부가 주최한 운동이니까 아주 지는 완전 정부가 뒤에 있으니까 완전 신났던거지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예 그때 이제 마을에서 그게 이제 그게 끝나면서 마을에서 이제 혁명위원회를 설립하면서 이제 홍무의 빈 이 조직들이 다 와해가 됩니다 어 그때 얘는 진짜 거의 무슨 뭐 사형을 당할 뻔 했어요 근데 안 당했죠 예 그 정도로 폭행을 했었습니다 아주 악 악행을 했었죠 예 그런데 이 롱즈미는 청년 시절에 공부를 굉장히 좋아했었답니다 어 공부를 굉장히 좋아했었어 공부를 좋아하고 막 유에구왕샤두수 이게 무슨 뜻이냐 달빛을 통해서 이렇게 책 읽는 걸 이런 걸 되게 좋아했대요 그만큼 공부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때 시대가 시대인 만큼 공부를 하는 게 그렇게 막 출세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어 그래서 아 뭐 내가 공부를 해봤자 쓸모가 없구나 라고 이걸 깨닫고 이런 저런 일을 하면서도 뭐라 해야 될까 완전히 이게 어 뭔가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포기를 한 거죠 자기 자신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포기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어 인생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이제 성격이 극적으로 내양적이고 사회에는 친구가 없었어요 예 1974년때 마을에서 이제 예 방송 시작하는 겁니다 예 어서와요 1974년 봄에 마을에서 이제 저수지 공사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걔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중국이 공산주의다 보니까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밥 먹고 다 같이 부자 되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다 같이 의사의사 하는 느낌이었는데 걔도 그때 일을 해야 되는데 걔는 맨날 일을 하러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맨날 집에 처박혀 있고 맨날 아 나는 일하러 안 나간다 나는 나 아프다 나 오늘 아파 나 일 안 나가 맨날 이런 식으로 어 땡땡이를 치는 거죠 땡땡이를 치는 거야 사람들이 보통 1년에 한 사람당 그 마을에서 해야 되는 한 사람당의 항목이 있어 그 항목이 400가지가 있는데 그 400개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얘는 100개도 완성을 못하는 거예요 어 100개도 완성을 못하는 거야 어 그러면서 막 일도 안 하고 말 그대로 인생을 포기한 거죠 사람들이 다 일을 할 때 얘는 일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고 어 여러분들 이거 실화 내용입니다 실화예요 네 이게 중국 공안청에서 발표된 실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공안국 공안일지라고 있어요 거기서 발표된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 그렇게 살다가 1977년도에 어 주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얘가 이제 인생을 포기하고 막 살다 보니까 아까 보여줬던 그 사진 기억나죠 그 골방에서 그 골방에서 그 골방에서 살다가 1977년도 때 정신질환이 있는 여자를 정신질환이 있는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네 정신질환이 있는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있으니까 뭘 모르잖아요 네 정신질환이 있는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수일 동안 집에 가둬놓고 이제 강간을 하는 거죠 네 수일 동안 집에 가둬놓고 강간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어 마을 경찰들한테 들키면서 마을 경찰들이 그 여자를 구출해냈던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게 1977년도에 있었던 이야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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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노력으로 네 주위 친구들이 노력으로 결혼을 하게 돼요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하냐면 얜 요리 그 사람도 내부 그 사람도 지체장애인이에요 예 네 그 사람도 장애인이에요 예 네 네 네 어떤 장애인 여자와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음 음 그런데 결혼 후에 삶은 더더욱 힘들어지고 예 180위엔 한국돈으로 하면 3만원 정도 되죠 네 그때 당시에는 그냥 18,000원이에요 1대1이니까 18,000원의 돈의 빚이 있었는데 그거를 갚지 못하고 그거 갚으라 해도 안 갚고 그런 식으로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삶을 살게 돼 1982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국에서 굉장히 큰 농민 개혁이 일어납니다 농촌 사람들이 같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양식을 많이 만들어서 부유해지자라는 이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사람들끼리 다 같이 농사를 짓고 의샤의샤 할 때인데 얘는 농사도 안 짓고 그냥 집에서 맨날 집에 처박혀 있고 지체장애인 와이프랑 맨날 집에만 처박혀 있다가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돼요 뭔가 이제 삐뚤어진 길을 가게 되죠 아까 말했죠 그가 당시 살았던 그 집 사진입니다 아직도 지금 이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도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 드라마로 제작이 됐습니다 이거 실화예요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도 드라마로 제작이 됐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던 집이에요 아까 말했죠 경찰 두 명이 가서 순찰을 했다고 수색을 했다고 경찰 두 명이 가서 수색을 하는데 근데 그 안에 딱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안에 그 지체장애인 와이프가 있었대요 집안에 옌수샤가 있었대 옌수샤 그 지체장애인 와이프 딱 들어갔는데 옌수샤가 있었대 근데 경찰들이 아 이거 약간 좀 병이 있나 보다 하고 상관하지 않고 집을 수색하는데 갑자기 그 지체장애인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에 아무것도 없어 방에 아무것도 없어 혼자 계속 중얼거리는 거죠 뇌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니까 집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가 또 이렇게 막 혼자 중얼거리는 거죠 한 번은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자고 일어나니 없어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네 근데 또 있다가 또 이렇게 막 주물거려 빨래를 하는데 물이 빨간색이야 내가 빨래를 했다 물이 빨간색이야 혼자 계속 이렇게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경찰 둘이서 이걸 딱 보고 아니 이건 좀 이상하다 아 이건 뭔가 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일단 수색을 해보자 하고 이제 집을 수색하는데 집안은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집안은 굉장히 어지럽고 아주 많은 낡은 물건과 천들 헌 옷들 이런 게 막 널부러져 있었어요 구석으로 가면 거미줄이 거미줄이 얼굴에 얼굴에 부딪힐 그런 정도였어요 거미줄이 막 얼굴에 감길 정도야 그때 거기 촌장의 말에 의하자면 걔네 룽즈민의 집에는 그냥 룽이라고 할게요 룽네 집에는 아무도 가기 싫어했대 왜냐 룽네 집에 가면 악취가 풍겼고 너무 더러웠대 너무 더러웠고 집안이 너무 어두컴컴하고 막 그랬대 솔직히 중국 농촌에 가면 사람들이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여러분들 1980년대 농촌의 집에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씻고 막 그러진 않습니다 자주 그렇게 씻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사람들 집에 가도 냄새가 나고 약간 좀 더럽고 한데 그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얘네 집은 악취가 난다 하면 그 악취가 얼마나 세었을까요 그래서 이 경찰 둘은 이렇게 수색하다가 이 와이프 말도 빨래를 하는데 물이 빨개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야 안되겠다 전화해라 안되겠다 해가지고 경찰서로 돌아가서 경찰서장을 데리고 옵니다 예 경찰 대장이죠 예 경찰 대장을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수색을 하기 시작해요 같이 수색을 하면서 근데 경찰 대장은 그 대장은 약간 좀 경험이 많았나봐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 악취를 딱 맞고 느낌이 딱 온거지 아 이거 시체 썩는 냄새다 이거 시체 썩는 냄새구나 야 샅샅이 다 뒤져봐 다 뒤져 그래서 경찰 대장 경찰 대장이 막 뒤지다가 아니 집 옆에 집 옆에 무 창고가 한게 있었대 물을 쌓아놓은 농촌에 막 마당에 막 이런 창고 뭐 저런 배추 창고 그 다음에 화장실 뭐 돼지구리 이런거 많이 짓잖아요 그 옆에 막 수색을 하다가 무 창고가 한게 있었는데 무 창고 옆에 별을 이렇게 쌓아놓았대요 별을 어 별을 쌓아놓았는데 별을 딱 이렇게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딱 뒤졌는데 별을 쌓아놓은 그 별 물이 밑에서 남자 둘이가 남자 시체 둘이가 나체 상태로 서로 끌어안고 이렇게 누워있는 누워있는 시체 둘 남자 시체 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아까 말했듯이 실종된 사람 한 명은 뚜장잉이고 한 명은 짱씨였어요 이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뚜장잉의 시체가 확실했어요 한 명은 뚜장잉의 시체였어요 그런데 다른 한 명은 짱씨의 시체가 아닌 거야 어떤 한 열다섯 살 열다섯 살 정도 되어보이는 한 청년의 그냥 시체였던 거예요 네 경찰 대장은 야 이거는 현장을 봉쇄해야 된다 야 이거는 살인사건이다 사건이 켜졌잖아요 시체가 둘이가 나왔어 남자 시체가 나체 상태로 이렇게 서로 껴안고 있는 이 시체가 두 개 나왔어 자 현장 봉쇄하고 야 현장 봉쇄하고 야 서에 돌아가서 지금 경찰서에는 그 룽 룽쯔신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가서 수갑 채우고 발에 나는 족쇄 채우라 그래 딱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네 걔네들은 일단 그 시체 두 개를 발견하고 일단 서로 들어갔죠 서로 들어가서 네 더 많은 인력을 데리고 이제 수색 투입이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수색 투입이 돼요 3차 수색 때 3차 수색 때 동쪽 동쪽 마당에 쌓여있는 뗄감이 있었어요 계속 찾아 이제 여기 뭐가 있는지 더 찾아봐야지 혹시나 찾다가 뗄감 무대기가 한 게 있네 저저 동쪽 마당에 근데 뗄감 뒤에 그 비료를 담는 마대자루가 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마대자루를 살짝 이렇게 뒤쳐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도 시체 한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냥 뗄감을 놓는 그 뒤에 비료 넣는 마대자루에 딱 이렇게 꺼내니까 거기도 시체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체는 뭐였냐 한 50대 정도 되는 아주머니의 시체였어요 이제 이 집에서 삼구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삼구의 시체가 발견돼 이 이 마을이잖아 여러분들 마을이잖아 마을에는 이제 소문이 막 급격하게 퍼지잖아요 이 마을에 소문이 퍼지면 이제 마을이 발칵 뒤집힌 거죠 예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구경을 하고 그 현장은 봉쇄가 돼 있고 이 원을 그려진 그 선에서 사람들이 옆에 서서 막 이제 구경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 사건의 심각성이 알려지자 아 그냥 그 마을의 경찰 대장으로는 안 되겠다 위로 보고 해야 되겠다 예 위로 보고 해야 되겠다 시체는 똑같이 나체 상태였고 깨끗했습니다 시체는 똑같이 나체 상태였고 어느 정도로 깨끗했냐면 머리도 대머리로 밀어진 상태였어요 시체는 나체 상태고 머리는 대머리로 밀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는 경찰 대장이 야 이거는 시으로 보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위에 시급 경찰서로 보고를 합니다 예 거기 가니까 어 거기 시 공안국 시 그 공안국 시 그 국장이 어 정법 유원회들을 데리고 고위 간부들을 데리고 이제 여러 기관에서 사람들이 이제 다 현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예 현장으로 가가지고 이제 이제 완전 거기는 이제 전문가들이니까 좀 더 제대로 된 수색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웃기는 거는 경찰견 있잖아요 예 뭐 마약 조사할 때나 뭐 찾을 때 경찰 그 경견이라고 하나요 예 경견들을 데리고 막 이렇게 수색을 하잖아 근데 경찰들의 그런 어 개를 데리고 왔는데도 아무것도 이게 찾아 경찰견 그렇지 경찰견을 데리고 왔는데도 찾아낼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롱의 안에 그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그 와이프 기억나시죠 그때 와이프가 옌수우샤 예 와이프가 나와가지고 저쪽에 무창구를 무창구를 가르칩니다 예 무창구를 가르치면서 아 아 막 이래 어 무창구를 가르켜 그래서 혹시나 해서 아니 무창구는 뒷문 뒷문 앞에 1미터도 안되는 곳에 있었대요 어떤 경찰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창구에 가서 그 무창구 무창구 이렇게 무를 쌓아놓는데 그 밑에를 한번 그냥 대충 한번 파봤대요 예 딱 파니까 흙이 그렇게 깊게 파지도 않았는데 흙이 약간 나오고 그 밑에는 이제 나뭇잎들이 가득 깔려져 있었답니다 나뭇잎이 예 얼마 파지도 않았는데 나뭇잎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니까 나뭇가지가 또 깔려져 있었대요 예 나뭇가지가 경찰 대장이 저기 뭐 있는 것 같다 몇 명 더 시켜가지고 야 저거 무창구 무창구 저거 허물어버리고 야 너무 깊게 파지 말고 저 선 따라가지고 한번 파봐 해가지고 딱 이렇게 몇 명을 더 시켜가지고 파기 시작하니까 딱 이렇게 길이가 한 3미터 정도 되고 넓이가 한 2미터 정도 되는 이런 네모난 구덩이가 한 게 나옵니다 네모난 구덩이 형태가 한 게 딱 드러나요 거기는 나뭇잎으로 이렇게 다 깔려져 있구요 예 나뭇잎을 딱 제껴내니까 그 밑에는 나뭇가지가 있어요 예 나뭇가지가 나뭇가지를 이제 딱 제껴내니까 예 여러분들 그 나뭇가지를 제껴내더니 거기에는 시체 아홉구가 들어져 있습니다 시체 아홉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시체 아홉구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면 그 시체들은 아직 그렇게 많이 썩은 상태가 아니고 실화입니다 실화에요 실화에요 여러분들 여기 사진 자료들 한 개도 못 보여드려요 이따가 보여드릴 게 몇 장 있긴 한데 너무 셉니다 수위가 너무 세요 시체가 아홉구가 있는데 모두 다 나체 상태 모두 다 다 홀딱 벗고 있는 상태였고 홀딱 벗고 있는 상태였고 모두가 심지어 그 아홉구 시체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있어요 지그재그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 명은 머리가 이쪽으로 가있고 한 명은 머리가 이쪽으로 가있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있고 시체가 이렇게 딱 딱 딱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굉장히 정리정돈되게 머리가 다 대머리로 가기고 모두 다 나체 상태로 이렇게 딱 묻어져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그 시체를 다 드러냈죠 거기 있는 사람도 시체를 다 드러내기 시작했죠 아 당연히 드러내야지 시체가 있는데 드러내고 그 아홉구 시체를 다 드러내니까 여러분들 그 시체 밑에는 또 나무 잎사귀가 깔려져 있었습니다 또 나무 잎사귀가 딱 깔려져 있고 나무 잎사귀를 딱 재끼니 그 밑에는 또 나무 가지 나무 가지 딱 빼니까 그 밑에는 좀 더 연식이 지난 시체 좀 더 시간이 지난 시체 거의 다 어느 정도 썩어가고 있는 부패된 시체가 거기 쫙 깔려있었던 거죠 그 현장에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짜 이 악몽 같은 장면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를 못합니다 그 현장에 있는 지휘관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 현장에 있는 지휘관이 명령을 내려요 야 야 이거 우리 선에서 해결 안 되겠다 더 위로 보고해라 더 위로 보고해 야 더 위로 가 그래서 시를 넘어 샨시성 총공항국 쪽으로 보고가 들어갑니다 샨시성 성급 공항국 쪽에 보고가 들어가고 거기서 총공항국 부국장이 현장으로 오고 그때는 이제 무장정찰들이 실탄을 장전하고 옵니다 실탄을 장전하고 출동을 합니다 얘네들은 이런 생각을 했죠 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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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느 불법 조직 불법 조직이 한 일이다 야 야 이거 이거 다 투입해 다 투입해 그래서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집행요원들이 하는 일 뭔지 아세요 생방이고 살인방 이름은 룽즈민 룽즈민이고 생방이고요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 누르고 봅시다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 누르고 봅시다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번씩 누르고 봐요 추천 한번씩 누르고 봐주세요 여러분들 추천 여러분들 추천 너무 박하다 여러분 추천 한번씩 부탁드려요 거기는 현장 요원들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시체를 드러내요 일단 시체를 파내고 사체 확인하고 사체 확인이 안 된다 해부하고 해부가 이런 과정에 옆에서는 사진을 찍고 녹화하고 또 시체 옮기고 이 짓을 계속합니다 이 짓을 계속해요 나중에 그 현장에 있었던 한 법의관의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법의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멘탈이 붕괴하기 일부 직전이었다 모든 거기 집행요원들은 정신이 일단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막 까무라치고 토하고 난리도 아니었다 여러분들 이 무창고 밑에서 판 그 구덩이 무창고 밑에서 판 그 구덩이 안에서만 나온 시체가 총 33구의 시체가 나옵니다 그 구덩이가 총 3층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거예요 첫 층에서 9명 나오고 그 다음에 9명 나오고 나니까 잎사귀 있고 잎사귀 덜 치니까 나뭇가지 있고 나뭇가지 또 펼치니까 그 안에 또 시체가 있고 시체 또 다 빼고 나니까 그 밑에 또 잎사귀가 있고 잎사귀 제끼고 나뭇가지 제끼고 하니까 또 그 밑에는 완전히 해골들이 있는 거죠 그 한 구덩이에서만 33구의 시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수사를 하죠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계속 수색을 한 결과 그 옆에 돼지우리가 하나 있었어요 돼지우리가 여러분들 돼지우리 돼지우리의 냄새 악취 엄청 심하잖아요 농촌에 가보신 분들 돼지우리를 봐봤던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돼지우리의 악취가 엄청 심하잖아 누가 그 돼지우리를 이렇게 수색을 할 생각을 했겠어 그런데 또 누가 한 명이 그냥 돼지우리도 한번 파볼까 이렇게 팠는데 다 수색을 한 결과 그 돼지우리 그 터에 바로 한 2미터 넓이와 1.5미터 정도의 아 2미터 길이와 1.5미터 정도의 넓이가 있는 구덩이가 또 한 개 나옵니다 그 구덩이에서는 시체가 8구가 나옵니다 그 구덩이에서는 시체가 8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옛날 농촌 80년대 농촌에 화장실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화장실이 어떤 건지 아세요 화장실은 보통 집 밖에 있고요 집 밖에 있는 화장실은 그냥 화장실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구덩이를 엄청 파 구덩이를 엄청 파서 굉장히 깊은 구덩이 그 위에다가 그냥 나무 판택이 요렇게 두 개 딱 하고 발 요렇게 양쪽으로 올라가지고 거기다가 똥 싸고 소변보고 하는 그런 예 아 80년 전이 아니라 80년대 그때 예 아 별풍선 10개 고마워요 그때는 완전 그렇지 완전 푹 파여진 상태에서 완전 깊어요 똥이잖아 그 안에는 다 똥이야 사람들이 싸놓은 똥이 거기 쌓여 있는데 설마 했는데 설마 했는데 그 구덩이 옆에서도 시체가 내구가 나옵니다 예 그 구덩이 옆에서도 시체가 내구가 나와요 예 그 시체가 내구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신 분들 위해가지고 제가 사진 한개 보여드릴건데 예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건 배경의 환경은 이런 환경입니다 예 지금 이 집이 아직 보존되어 있고 아직 허물지 않았어요 이게 그 당시 그 집이에요 예 지금은 물론 옆에 건물들 세워지고 이게 요즘 찍은 사진입니다 예 옆에 막 건물들 세워지고 했지만 이 집이 롱즈미인이 살던 집이고 이 집 뒷문 앞문 이 옆에 여기가 다 뭐 돼지우리 뭐 무창고 여기가 다 시체를 파냈던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집에는 사는 사람이 없어요 예 이 집 판매 가격 얼마냐고 한국돈 5만원입니다 하 한국돈 5만원이에요 여러분들 가서 집 사요 이게 사건 현장입니다 예 이게 사건 현장이에요 그 화장실에서 시체 내구가 올라오고요 아우 아우 그 다음에 예 어 그 화장실 밑에서 파낸 시체들은 이미 해골로 된 상태였어요 그 뜻은 즉 얘가 초창기에 죽였던 사람이란 뜻이죠 예 이미 다 시체가 된 상태였어요 아 시체란다 해골이 된 상태였어요 이미 다 예 죽은 이유가 뭐래요 SBS 뉴스님 아 이따가 다 얘기해드릴게요 예 천천히 예 갑니다 우리 시간 많잖아 어 12시 벌써 넘었어 야 이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여러분들 주차 한 개만 누릅시다 하 아 여러분들 12시 넘었어요 아 이거 12시 전에 주차 한 번 눌러달라 했어야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방에 한 600 700분 계시는데 주차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주차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예 여러분들 제가 몇 날 며칠을 밤새면서 아하 아하 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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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꽃도 님이 별풍선 통큼팬가 감사합니다 제가 퀵뷰 선물 한 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여러분들 잠 못 잔다고요 벌써 잠 못 자 아직 아직 하이라이트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허 아직 하이라이트 안 나왔어 벌써 잠 못 잔다고 아직 하이라이트 안 나왔어요 어 왜 이래 아 기신 꿈꽃도 님이 또 서포트 가입 감사합니다 어서와요 어서와요 예 자 그러면서 이게 시체가 마지막 그 화장실에 나오는 그 해골 내구를 포함하여 이 사람이 죽인 사람은 총 남자 31명과 여자 17명을 죽였습니다 예 다 자기 집 마당에 묻어뒀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줬던 살인마 어 살인하고 도망갔던 양신하이 어 폭발물로 사람을 터뜨려서 죽였던 어 이름이 뭐였지 어 찔루자오 어 이런 애들은 그냥 현장에서 살인을 하는데 얘는 살인을 한 뒤에 살인을 한 뒤에 이 시체들을 자기 집 앞마당에 뒷마당에 심지어 자기 집 안에다가 이렇게 딱 보관을 해둡니다